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XENG 가제네? XENG용 콜? XENG용 콜 안될 XEN EARING XENG용 콜 ? XENG용 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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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소중한 슈퍼카가 걸렸습니다. 4분만 참자인. 희망주기 캠페인. 희망주기 캠페인. 안녕 꼬라지. 안녕 꼬라지. 안녕 꼬라지. 안녕 꼬라지. 안녕 꼬라지. 희망주기 캠페인. 제가 한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올라 그 벽 타세요. 벽 타셔서 여기 올 수 있습니다. 저는 2분만에 했어요. 2분만에 왔습니다. 빨리 오세요. 희망주기 캠페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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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내가 내 입으로 보려고 했다 국민체조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 다 스 여 스, 일곱, 여덟 둘, 둘, 셋, 넷, 다스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다스, 여섯, 일곱, 여덟 둘, 둘, 셋, 넷, 다스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다스, 여섯, 일곱, 여덟 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쓰여 야 한 명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니겠지? 다쓰여쓰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쓰여쓰 일곱 여덟 끄 끄 으윽 끄 우와 뭐야 지새키 우와 뭐야 야 대박 야 시X해 이거 안 맞으면 좋소 야 잠깐만 레전드 2-6-8 이겼습니다. 수고. 와 근데 어떻게 했지 저 새끼? 잠시만.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. 뭐 오길래. 자 수고했습니다. 끝. 아니 흰색깔이 오더라고. 위에. 아니 갑자기 와. 내 쪽으로 가까이 오더라고. 뭐지 이랬어. 국민체조 하다가 진짜로. 쟤가 왜 여기로 올라왔지? 근데 여기 막혀있었거든. 깜짝 놀랐어. 이걸 또 피했어 김태칸. 미친거 아니야 진짜. 와 이걸 또 피했어. 와 이걸 또 피했어. 10개까지야. 1-0-2-6 형님. 10개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. 감사드리고요. 야 어떻게 올라왔는지 안 봅시다 이따. 흐흐흫. 흐흫. 흐흫. 높은걸 올린다고? 흐흫. 흐흫. 야 이거 높은데 이거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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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진짜. 와. 존경합니다 진짜. 아니 나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어 진짜로. 근데 여기 막혔죠. 여기는. 돌아와야죠. 돌아와야죠. 옆으로. 옆으로 돌아와야죠. 이거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 국민차자가 걸렸겠다 진짜. 옆으로. 와 나 순간 깜짝. 내 순간 반응 봐 김대칸. 김대칸 순간 반응 봐. 와아. 도망갔어 이거를. 자 제 10점으로. 미쳤다 진짜. 시간이 지금 10초 남았어요. 10초. istically. 15초 남기고 걸릴뿐했네. 사장님이. 알려주대칸 Jon Ler. 얘 한 번 보자. 야 jarzega 왔어 근데 어떻게. 얘 한 번 보자 얘. 잘 왔는데. 어렵거든요. 근데 가는게. 이 녀석. 여기서 빠질 것 같은데. 잘하는데. 열 animales 요철 전만이 인 hypothesis. 아. 아이고어얽. 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이치 이제 leri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